뉴트리온 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뉴트리온의 신제품 비비랩 화이트업 플러스 정 김이 주근깨에 완화가 되는 제품 의약외품 주성 제조 뉴트리온에서 판매하는 제품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도 분류 번호부터 자세한 요리 성분 효능 효과 주의사항 등이 나와있는데 육체 피로나 인신 수유기 병중 병후 체력저하 등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원어로 먼저 한정서가 월영역 및 주의사항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PTP 개별 포장 5개가 들어있습니다 PTP 포장 하나에 2개씩 나뉘어져서 6개가 있구요 하얀 정재로 되어 있는데 복용 방법은 1일 1회 물과 함께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비랩 화이트업 플러스 정의 간단한 리뷰였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효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강은 에이